11월 13일 만마라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일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전환 기준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이용과 방역조치 등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은 그간 고중저위험시설로 분류해왔지만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했는데요. 이에 따라 문화시설 중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중점관리시설로 실내체육시설과 PC방,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시설로 분류하는데요. 다만 이 같은 시설 분류는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시 방역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며 부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종교활동 시에는 모든 단계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단계 조정 시 방역, 집단 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해 구체적 조치 내용과 대상을 결정하는데요. 이와 함께 문체부는 모든 실내외 문화시설 이용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문화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13일인 오늘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인 상황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의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양병원이 노인 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권위가 2018년 실시한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과 욕창 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종교의 자유, 인격권 등에 있어서의 인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는 종사자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부재하며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체계에서는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인데요.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체계 또는 장기 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 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아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